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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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산 반야사에 왔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가 길이 굉장히 좁아요. 나갈 때 다른 차 만나면 아주 고생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일찍 와봤는데 다행히 사람들은 없어서 다행입니다. 여름내에 쓰다가 다 떨어졌어. 나갈 때 다른 차 만나면 아주 고생할 것 같은데요. 여기다. 여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으로 가면 동굴법당이 있다고 되어있네요. 너무 평평한 데다 놨잖아? 아슬아슬하게 올려놔야지. 동굴이 더 예쁘지? 콘크리트 느낌이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낙석 위험 때문에 콘크리트를 발라놨다고 합니다. 실제로 보면 진짜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. 엄청 높아. 너무 높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굴을 지나서 법당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반대였습니다 동굴 법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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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이 너무 좋네요 추억받는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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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은 불상찾기 군데군데 잘 안보이게 숨어있어요 아주 큰절은 아니라 둘러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